살겠습니다. 내가 끊어먹으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보고 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까 뒤에서 보고 있었어. 된다. 아 미끄러웠어 장갑 아 장갑. 내가 뒤에서 돌아오길래 내가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지. 야 계속 이렇게 교배를 하고 있었어야지. 교배. 팬덤 아웃. 팬덤 아웃. 지원이야.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재석이 형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재석이 오빠가 뭐가 있다니까. 뭐가 있어 재석이 형이 뭔가 있다니까 너희들. 재석이 형이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어. 어디쯤 있어. 내 방에 다 있어. 아. 내가. 너리 안 튀겨버린게 제가. 저 기린 좀 어떻게 쳐다를 해보자. 저런 말을 휘발이지 마십시오. 기린 없을까. 저 언제디인 상대인 처리. 기린 없애자. 형. 너뜩이 형시장한 소리. 길이 없애자. 너뜩이 형. 너뜩이 형. 길이 어서 누구를. 너뜩이 형. 길을 없애. 길이 잡아. 길이 잡아. 뭐야? 기린? 기린 잡으러 갔는데 우리가 최대한 넓은 곳에 있어야 돼 이리 와봐 최대한 넓은 곳 메뚜기가 어디선가 나타나 메뚜기가 마지막 무언가가 있어 메뚜기가 그냥 쉽게 아웃될 수가 없어 이리 와봐 형 제가 일로 유인해올게요 일로 유인해올게요 빨리 끝나는게 아니었어? 기린아 종국이 데리고 와 종국이 이리 와봐 아 제가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평화롭게 불이나 뜯어먹어서 잘겠습니다 이 재석이 형이 우리 뭐가 있는 것 같아 어? 어? 기린 지금 메뚜기한테 가고 있어 메뚜기 갔어 메뚜기 그렇지 형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린 이제 숨기고 있어 형 예 분명 있어 나 안쪽으로 잡았어 봐봐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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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자꾸 몸이 아주 웅찰롯찰돼서 조금만 읙 고아기아웃 고아기Í 아 결 Summit 입거리 가요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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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제기아니 고아 piston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최석형. 박수 형. 형.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호랑이, 호랑이. 어떻게 했냐. 너 호랑이 뜯어낸 거야. 내가 뜯겨서 그냥 죽였을 거야. 거기서 저로 도망가자. 안개 속으로 도망가자. 장아지지 않겠어. 이 장수.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거. 다운. 다운. 와. 뒷모양.